한 번 돌려볼까? 자, 신캐나온 가든업해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캐릭터 위주로 한 번 파보죠. 베리슈터랑 시트러스 케터스 이렇게 읽으면 되나? 약간 오렌지 오렌지 맛 날 것 같애. 오렌지향 오렌지 맛 자, 아니야. 어, 들어가버렸어. 베비야, 베비야. 굿뚿. 되게 신난 친구 있다. 중국 친구야. 니하우. 인사해준다. 아, 왠지 좀비일 것 같은데. 뭐 좀비면 좀비해서 한 번 하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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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좋아. 어? 아, 이거 기본 모드잖아? 나가. 나가야 돼. 방제 수정 좀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음... 흠흠. 이거. 시각됐다. 시작됐다. 새롬이 있어. 도로로로로. 도. 떨어졌어. 흐흐흐 나 안 했어요 아직 승급전 겁내지 마요 똑같음 그냥 하세요 어쩔거 없어 다섯개 심을 수 있네? 다섯개 심을 수 있네? 안 심어지는데? 아 아직 안 심어지는게 맞구나 심어지네? 졸라져가 퍼블 이거 뭐야 호아이가 퀴스 아... 퀴스러 먼지거리람 퉁퉁퉁 허오옹 죽었다 예 오렌지 선인장 공격 되게 별로다 선인장 낫지가 않아 뭐야 벌써 막히고 있는데? 인판 테스트 판이라 6대미지? 아니 이렇게 약할 수가 이다지도 약할 수가 있나 15, 15, 14 조금 후잡한데? 데미지가 그리고 후잡한거 둘째치고 약한거 같은데? 아주 나만 그렇게 베리추사는 좀 괜찮은데 못 써먹겠다 누가 나 살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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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접전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수민장 수승상 근접전이 좋을 수가 없어 흔들려가지고 야 이건 못쓰겠다 베리슈터 베리슈터는 이 공격이 이래요 약간 탱크 화면이랑 비슷하고 공격 범위도 넓어 데미지도 세 뭐야? 뭐야? 한 마리 있는데? 죽었나? 죽었나? 20 범위 범위 맞죠? 굉장히 나그네 다 베리슈터네? 봐봐 범위가 좀 어마어마해 근데 약간 탄속이 느리다 그래서 멀리서 한반에 죽이는 좀 어렵네 식스슈터에 어... 그런거 좀 없고 순간적인 데미지 뽑으려면 역시 식스슈터가 짜세라는 거를 예를 하니깐 알게 되네 몸샷하면 40탄다 땅에 맞추면 20 오케이 풀탄 언제겠지? 죽었다 아 이것도 좀 애매한데? 뭔가 두개에다 공짜로 푼 캐릭터 정도에 워크야만 하는듯 합니다 어... 만족스럽지 못해 그나마 이거 데미지는 조금 좋은데 선인장은 최애씨다 리얼 최애씨다 죽으시고 하 하 하 하 하 네 하 하 아 아 여기있구나 날 열심히 속일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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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 요거는 조금 더 슬어 슬어 있어 한 번 더 써보자 근데 그냥 식스슈터 쓰는게 한 두 배는 좋아보이네 뭐야 얘 일단 아래로 숨어서 야아 얘 봐 합사 붙으면 좋다 이런 앤 조전해야 돼 사각살라야지 사각살라야지 오케오케잘 먹었어 어깨비 좋아요 아마 이쪽에서 조호하겠지 있네 와아 맞아맞아 이게 생선 쓴내가 근접선 쪽에 좋은 것 같다 저런게 이동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두 방 쓰면은 어깨 거의 죽네 아아 식스슈터 할때 그 킬이랑 어 그런 화끈한 데미지가 느껴지지 않네 이거는 야금야금이야 너무 거리두고 싸우기 좋긴하다 이렇게 대충 싸도 맞으니까 봐봐 이거 오예아 약간 탱커 커민더 랑 되게 비슷해 근데 공속이 좀 빠르고 범위가 적지 와우와우와우 세마느라 나왔다 죽었다 음 저거 하지마요 그 링크 하지마세요 링크하시면 안됩니다 이 캐릭이 처음 나온 캐릭이라 오늘 나온 캐릭터라 못보는게 당연하겠죠 자 갓콘 갓콩 그렇지 이거지 생콩 갑자기 저거하다니까 또 이거하니까 안맞네 저거 숫자가 익었으니까 못맞추겠다 어우 안되겠어 화끈하자 어우 신문신문신문쟁이 일단 콩 먹게하고 으아아아 안돼 이거 안죽었었어 얘 텔레포트가 어딘거지 잡았고 확실히 이게 더 낫다 나는 이게 손에 이거 얼음콩 얼음콩도 내가 안쓰는게 얼음콩이나 저거 너무 비슷하네 얼리는 효과가 있긴 한데 얼음콩이나 어떻게보면 되게 비슷하네 얼음콩이나 어떻게보면 되게 비슷하네 봐바 이건 녹아 진짜 애들이 서빙어 속업사 1대1으로 이길만한 애가 별로 없어 대단한민국 머리 두방하면 거의 70이니까 크으 역시 스나이퍼 자리 어 최대한 높은데 그리고 눈을 안띄는데 이게 기본이죠 일단 디펜스 디펜스 귀리 지켜 친구들 나이스 나이스 5초 4초 여기가 많이 있네 에이 오버타임 안되지 안되지 잡아 잡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 콩콩콩콩콩 얘만 잡으면 끝이야 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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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폭탄 대박났다 3명 죽었어 4명 죽었어 5명 죽었는데 쟤 빨콩하나에 5마리 죽었어요 5명 어만금 착살난다 오버타임 기준은 걔들이 여기 남아있으면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계속 지속되요 따란따 그 다른것도 비슷해요 그 미는것도 좀비가 계속 밀고있으면 오버타임이고 이거 오리진 친구좀 제거해 삭제해야겠다 꽉차가지고 꽉차가지고 아까 못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소한 아이디 막 생소한 아이디 다 지웠는데 준호장 안거라 제라마님이고 자쿠주 그냥 지워야지 누군지 누군지 모르겠어 하하 height 하하 하하 Libbing 질수없다 질수없다 코스디 딜겨 성공이야?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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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젖어버려 엔지 쏟아가야지 엔지 가는 곳에 곧 킬이 있겠지 야 빨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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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빨콩이 죽으면 어떡해 야 잘 봐라 먹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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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일로 오는구만 어딜 튀어? 양산형 블루베리 매저라 아유 뒀다 세네 뒤에 먹개비도 있었네 딴 캐릭터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쟤네 죽습니다 좋아 좀비가 이러니 좋은가? 좀비가 이러니 좋은가? 맞았고 정타 사망 뚝뚝뚝 아우씨 안 맞았다 하이퍼 너무 길어 망할 하이퍼 어 물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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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도록! 땅 거 플럼버 해야겠다 왠지 지금 엔지니어가 태를 우설치 못 하고 있는 걸로 보아 내가 해줘야겠죠 일단 이걸로 간 한번 보고 찍 괜찮아 승경 걸리는데 성공했으면 됐죠 뭐 벌써 와 상대편 도평 숫잡아 진짜 많다 죽은 거 같고 어찌 있는 거 보니까 아아이 손이 났는데 바로 쓴 사람을 얻을 걸 그랬다 알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네 도록 도록 리볼버? 일반 콩은 일반 콩 그러고 보니까 아는지 너무 모르겠어 어떤 공격인지 기억이 난다 아 이거 뭐야 아 참을 수 없다 아 포지티브니 땡큐 저는 못 살려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이씨 저것땜에 죽었어 말도 안 돼 아유 세나토끼님 생가입 서포트 가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땡큐 땡큐 오늘 이거 좀만하고 롤 해야겠다 이따가 아 망할 양파 죽어 그렇지 50점 감사요 오 좋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프다 아 닥터 착하다 아이씨 닥터 착하다 닥터 착하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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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꿀거 있어 부기 에너지 워프 말고 그냥 워프에 내가 메가봉으로 바꿀래 이게 좀 더 교전에 좋은거 같애 그 마지막 갈리기 맵에서는 이게 좋은데 여러분 지금 텔폭 먹다가 게임이 끝나겠는데요 이거 그냥 고집 먹죠? 텔폭 못먹으면 저거 제발 너무 잘 막아 teve 으응 크으으루 텔폭 넝 상실 퇴포! 포기하고 1분 남았어 1분 1분 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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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파 안보여 잘 아이씨 안 돼 닥터가 필요해 살려줄 사람이 닥터가 우리 팀이 별로 없어서 내가 해줘야지 스팀이 없는 걸 해서 맞춰줘야지 자기 할 거 하고 싶으면 깨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아 아 아 아아 오 살렸어 나를 살렸어요 오 살렸다 자 여러분 들어갑시다 오른쪽에 해바라기 하나 나오세 와 타 physicians 와 다섯 명 있어 아하하하핳하핳하핳 완전 발렸다 히힛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 방금 오후타임? 제가 실수로 살짝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 끝남. 근데 그냥 했었어도 끝났을 것 같아. 4만원 먹을게요. 4만원 모아서 카드카자. 이거. 필터팩. 이거 근데 식물 좀비가 기본적으로 팬층이 좀 두터워서 할 사람들은 계속 할걸요? 나는 일단 저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친선 매치 할 수 있게 방을 만들었으면 만들 수 있는 기능. 그런게 왜 없지? 비오한거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코옵처럼 지금 코옵이 그렇게 운영되잖아요. 코옵에 그렇게 해야되는거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있으면 좀 좋을텐데. 그래야지 막 있는 사람끼리 대회같은것도 막 결고 하면은 할 수 있을거 아니야. 네. 그거 지금 하나도 없는거 몇개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려구요. 2만원짜리 그냥 깔라다가. 케이크좀 먹게. 어? 이네리네. 즐거운 맵. 좋아. 똥 다 깔았고. 얘 선인장이네. 이분도. 선인장 왜이리 많아. 얘 큰일났겠다. 하하. 빨리 죽어야겠는데. 그냥 대충 싸우다가. 오른쪽이 텔레포트네. 오른쪽 텔레포트입니다. 오른쪽 텔레포트입니다. 야. 저비에 제들봐. 와. 두명이나 있네. 뜬. 뜬. 해바라기. 해바라기 없나? 해바라기. 오. 죽었네. 우리 선플라워 필요할거 같아요. 아무것도 없음. 왼쪽에 과학자 한명 옵니다. 신문도 오는데? 두명 나온다. 내가 횞лож. 어어ㅓ어어우 ministỹ KN Physics 얘들 온다x3 원래 죽고 빨리 해바라기 해야하는데. 땡 아우 양파구나 상대 드론 되게 안쓰네 야 좋다 좋다 2번 포함 낸지 여기서 딱 끝날거 같애 하는거 보니까 쟤 저거 위로 안쓰네 저기가 꿀잘이네 1명 들어왔어요 죽었다 오 오 잡았다 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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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테이퍼 어떻게 못 털어버리나 왼쪽에 오케이 오케이 와 힐 많이 먹었다 손인장은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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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독 불선인장 해야지 이거 저거 그 게임에서 번 돈으로 이제 사가지고 싣는거에요 여기 저기 좋아 좋아 그러니까 차암 뒤에 뒤에 있네 뒤에 베리시터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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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죽었다 아냐 늦었어요 그냥 막아야 막아막아 걸어갈테니까 어 많이 뺏긴다 x3 저 위에 저거 잡아야되요 저 집 뒤에 있는거 솔저하나 있는데 쟤 잡아야되요 쟤 왠지 잡았고 또 들어왔다 얘 내려왔네 죽을라고 야아 애들 들어오는거 봐라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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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잡았고 한명 더 들어온건데 그러면 5초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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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질투 poll 걸렸다 개끼 뒤져 잡았다 미인 놈 잡았다 왼쪽에 저거 하나 있는거 같은데? 그 독투는 내? 뭐야 이거 오우 빡세에 나이스 나이스 하하 이 뱀은 근데 너무 막히게 좋아 항상 여기서 막히거나 오래 안가지 사망은 언제보느냐 사망은 언제보느냐 그 당상 여기는 첫번째에서 막혀요 식물이 막기 좋은가봐 그렇지 않은게 위에 탱크커매더 한 두명만 위에서 포화가도 다 먹는데 식물들이 그걸 잘 막아내면은 이제 식물이 막는거고 첫번째 뚫리면 음 맞아요 근데 이거 끝에거 완전 뚫기 힘든 그 섬 넘어가는건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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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비기가 어쨌든 이기기 힘든 맵이야 이 맵은 오이공장도 그렇잖아요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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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것도 건의해야지 될거 같은데? 로딩중에 소리 안나는거 나도 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안해주더라 아 안 이거 좀 기본적인건데 되었었어야 되는데 아 또 여기네 우리 좀비잖아 이거 탱크커매더 있는분들 한 두세명만 탱크커매더 하고 막 나머지 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는데 다 언덕에서 언덕에서 다 뻗팅기다가 탱크커매더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세명 오우 되게 많은데? 강바르겠다 이거 강바르겠다 제가 근데 엔진이 왔다 엔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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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이게 무슨일이야 엔진이 한 명도 없어 엔진이 한 명도 없어 나가요 여러분 그냥 첫번째 끝내버리죠 이거 어? 바로 개돌 개돌 바로 개돌 개돌 잘 먹었다 먹어 좋아 좋아 들어왔다 멀터 들어왔다 저거 많이 뺏었다 벌써 저거 많이 뺏었다 벌써 어하하하 정신 못차리기에요 바로바로 들어가 바로바로 고고우 저 GXP인가 저 사람이 문제네 아 포탈 멀탈 있어요? 오케이 좋아 좋아 두 명이나 있네? 얘랑 아 시작해 힐 때문에 안 죽네 좋아좋아좋아 잘한다 우리 팀 벌써 먹었어 벌써 먹었어 끝났어 끝났어요 이거는 어? 개빠르다 일로와 일로와 하하 하하 자 여러분 빨리 가죠 아 양파 양파 못 가는데 이걸로 4만원짜리 카드가 안 나오면 이제 2만원짜리로 해야죠 다 한거에요 4만원짜리로 나올 수 있는게 다 나온거에요 안선생님 텔포는 언젠가요? 텔포가 필요합니다 잊지마 텔포 텔포 막 가야지 아 저 양파 소름 돋네 이역 이역 귀엽다 파자야 아우 못잡았다 어허허허 얘 봐 양파 엄청 많아 탱커맨도 많아서 양파 잡기 힘든데 바꿔야되나 캐릭터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아아 갔다 혹시 힐퍼네 바꿔야겠다 캐릭터 어 올스타 올스타 해야지 얘 뭐해 셀퍼가 죽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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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 한 번 들어가 봅시다. 저 나와드 이번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엔? 아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쯤? 1분 22초 어 그래도 좀 쳤네 누가? 좀 들어갔네? 아 누구 한 명 저거 비행기 극딜하고 있다 우우우우우 잡았고 우우우우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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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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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헬 하나 잡았네 그래도 와 이건 첫번째 두번째 뚫기기 너무 힘들어 우린 그래도 첫번째에서 막긴 했는데 두번째에서 막히겠다 템포 뚫렸어요 여러분 이제서도 뚫려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9초 남았어요 9초 오버타임 아 안되려나? 아 안됐네 처음에 분위기 진짜 좋았는데 바로 막히네 템포 위에 여기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다 막고 있더라구요 와 50레벨 있다 짱 높네 용량 좀 그렇죠 어디 보자 높은 사람이 많은거 같은데 에어 이디옷 나 게임하면서 뽀뽀나 이디는 다 지워야지 혹시 막 자기가 지워지고 있다면 말해주세요 하하하하 아 진짜 다시 걸어주세요 왜냐면 꽉 차가지고 못받더라고 5사람도 많은거 같은데 아 상대편도 저거네 아 상대편도 저거네 비에 디 디운가 뭔가 그거네 뭐가 안된다는거야 자 와 오이맵이요? 아 이거 또 아 우리 방어하잖아요 일단은 일단은 오케이 어 뭐야 좀비로 왔는데 자동팀으로 자동팀으로 여기 인원 적어서 일로 왔나보다 간대로 그냥 하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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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테이퍼염 스턴 오케이 스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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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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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호 좀 저거 보호 좀 아아 하하하하 아이씨 못팠어 아 여기도 폭탄인데 저거 옥수수는 뭔지 아세요 혹시? 옥수수요? 저 위에서 떨어뜨리는거에요 그 그 손인장이 쓰는 비행기 있잖아요 양파 걔네들이 떨구는거에요 하늘을 봐야되요 그럴 때는 저기 위에 있네 저기 전봇대 전봇대 위에 한마디 제압좀 물가 전봇대 위요? 어어 아야 이거 니가 어떻게 바꿔요? 니 그거 어 오리진에서 할 수 있어요 오리진 내 프로필 편집해 어 나 한글있네 한글? 가 그가라고 떠있음 한글이라 그런듯 아 가그님이네 잊어보니까 목소리가 님 시빌램이네요 많이 올리셨네 좀 했습니다 박스벌레님 님 뭐해요 지금 키터? 키터 받았어요? 근데 키키 받았는데 개쵸 하아 누가 엔진좀 살려줘 그 텔포 근처에 있는데 못살려주나? 아 그냥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거 먹는것보다 그냥 본진 좀 띄는게 편하겠다 본진 반이나 먹었네 그냥 가도 되겠는데 엔진님 텔포 좀 아씨 뭐해 들어갈건데 이제 야호오 잡았다 신체 너무 신체 졸라센데 나 개자기야 아 박스벌레님 캐릭터 뭐라구요? 비밀 비밀 찾으면 되지 님 이따 팀랭할래요? 팀랭이요? 음 이런모아서 아 그럼 해야겠네 아 대박 터진다 대박 한방 더 아으으 죽였다 얘네